안녕하세요. 설치한 행동학수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라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게 부재 비강압적 방법에 개는 사람이 아니니까 개는 사람보다 하등한 동물이니까 이런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토론이나 우리 문화를 바꾸고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고 건설적인 댓글은 아주 환영하고요. 그걸로 모자르다 생각되면 저희 토론에 한번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은 저희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통출을 하게 될 거고요. 인신공격성 댓글이 있다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 합의금은 우리 유기견들을 위해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꼭 말하고 싶었냐면 아직까지 좀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첫 번째 오해가 이 제목과 같이 공격적인 게는 맞아야 한다. 두 번째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성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생각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전제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제압 효과가 있다.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압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지만 이 제압을 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써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로 공격적인 아이들이 있고요. 실제로 물려고 하는 아이들이나 물려는 시도를 하는 아이들 물진 않아도 반복해서 귀가 찢어질 정도로 짖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제압을 해서 얘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사용해보고 싶어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제압 딱 하면 보호자 편해지고 보호자 잠깐 슬퍼지겠지만 얼마나 간단해요. 금방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격성도 종류가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영역방어 공격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제압을 통한 방법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역방어 공격성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때 걔가 이럴 때 짖는 거겠죠. 으르렁거리면서 여기 막 이빨 나와있고 공격성을 막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원인을 생각해봐야겠죠. 얘가 왜 짖느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압적인 방법을 쓸 때 생각하는 방법. 이 원인은 서열이다.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 우리 집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무섭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둘 다 제압적인 방법을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사람을 우습게 본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 제압을 했어요. 아주 강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제압한 사람이 있을 때만.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볼게요. 누가 나한테 무섭게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못해요. 내가 쟤 이길 줄 알았는데 한번 싸워봤더니 지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저 사람 나보다 좀 더 기도 쎄고 힘이 센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A라는 사람한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B라는 사람한테도 굽신거리고 무조건 내가 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영역방어 공격성에서 손님이 왔을 때 짓는 건 어떤 사람이 와도 좀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 해결은 힘들겠죠. 그리고 다음번에 왔을 때도 그 사람한테 얌전한 모습을 보일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다라고 봐요. 이거는 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졌다고 해서 계속 지진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 영역방어 공격성은 서열에 의한 공격성이 아니에요. 서열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역방어 공격성은 어떤 공격성이냐? 두려움에 대한 공격성이에요.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두렵다. 이런 두려움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맥락이라는 단어예요. 강아지들은 맥락을 모릅니다. 모든 맥락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산책주를 꺼내면 좋아한다. 이런 것들은 맥락을 아는 거죠. 내가 이 산책주를 하면 산책을 나간다. 보호자가 외출 가방을 들면 막 흥분하고 좋아하는 아이들. 이 외출 가방을 하면 보호자와 함께 나간다. 근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이제 손님이 곧 올 거야. 배달이 곧 올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맥락을 모르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맥락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병원이에요. 병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면 아프죠. 소독을 해도 아프고 치료를 할 때도 아파요. 하지만 왜 참을까요? 지금 아파요. 나중에 덜 아프니까. 이게 맥락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 가면 참아요. 근데 반대로 개들은 맥락을 모르죠. 그래서 동물병원은 이런 제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수의사들은 개들이 이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개들한테는 진짜 이런 단어 써도 되나? 미친놈이에요. 내가 이걸 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참으면 나중에 덜 아프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내가 싫다라고 하는데도 계속하는 내가 물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수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나 지금 많은 동물병원에서 피어풀이라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맥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개들에게 손님은 맥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침입자예요. 특히 어렸을 적에 많은 사람들과 사회화가 되지 않았거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서 즐거운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5개월 넘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는 나와 가족만 살았다라고 한다면 개들에게 손님은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도 좀 달라집니다. 침입자이자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하고 있겠죠. 왜 보호자는 강도가 왔는데도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바꿔볼게요. 여기서 내가 개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온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아니죠. 쫓아내기 위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나를 제압했다. 내가 정말 싫다고 발버둥치고 난리를 쳐도 결국 나보다 힘이 센 강도가 나를 제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다음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냥 이 질문 하나만 딱 드릴게요. 강도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제압을 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다음에 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능 하실 건가요?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오히려 내가 편히 쉬어야 할 내 집 공간에서 강도에게 제압을 당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평상시에도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강도가 들어오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 결과론적인 얘기를 한 번 해보죠. 제압을 통한 솔루션의 목적 얘가 나한테 짓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싸워서 화풀이하는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솔루션의 목적은 뭔가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공격적이지 않고 얌전히 있는다. 이 목적이 달성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 동물병원이에요. 동물병원은 어쩔 수 없죠. 명분이 있어요. 얘가 어느 정도 트라우마가 생겨도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치료하지 않았을 때 정말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 맥락을 모른 상태에서 아무리 두려워하고 물려고 해도 억지로 제압을 하고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음번에 동물병원에 왔을 때 이 방법이 통한다면 수능을 해야죠. 아니에요. 더 힘들어져요. 수의사들은 그런 걸 항상 느껴요. 저도 많이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도 Fear Free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제압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겨서 오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동물병원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닌 곳에서 그런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의 크기가 집에서 당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집은 내가 편히 쉬어야 되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제압을 당하게 된다면 특히 손님이 들어와서 제압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솔루션이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과정이 좋고 결과가 좋은 게 제일 좋아요. 더 세분화를 해볼게요. 과정이 안 좋아도 결과가 좋으면 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정이 안 좋은데 결과가 그대로이다? 이건 나쁜 거죠. 과정이 안 좋은데 결과가 더 안 좋아진다.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이 네 가지 중에 강도가 나를 제압했을 때 다시 강도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게 사람이 다 강도라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안 하느니만 못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냐 여기서 보시다시피 차라리 안 해서 욕이 있는 게 나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처음에 뺏을 때 일고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절대 근데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 왜 안 좋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된다는 사람 많은데 한번 연락해 보세요. 아니면 저희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교육 받으셨던 분들 지금 어떤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라 그냥.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고 했죠?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겠죠? 오해를 한다고 무조건 싸워놔요, 우리? 오해를 풀려고 해봐야죠.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보호자 리더십을 올리고 손님이 오해를 풀어준다. 신입자가 아니라 선물주러운 사람이다. 물론 이 교육의 한계는 아주 반복적이어야 된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니면 관리적으로 이게 꼭 얘네들의 감정을 바꿀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걔가 사람을 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가 사람을 물면 안 돼요. 그건 명확해요. 그러면 보호자가 프레이트 교육이나 손님과 만나지 않고 안전이 보장된 상태로 차분하게 있는 교육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이게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 더 악화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시한 적이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제압을 통한 방법이 신속하고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를 당했으면 그 뒤에 준비를 하고 더 심하게 대응을 하듯이 원래 상태보다 더 나빠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개는 맞아야 된다. 무는 개는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개를 하등한 동물이라는 생각. 사람이 더 중요한 세상이니까 나보다 덜 중요한 대상이 나한테 공격성을 보이는 거 괘씸하고 이런 거를 빼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없는 쉽기만 하면 괜찮다. 하지만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정반대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제압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영역 방어 공격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제가 아무리 이렇게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모든 것 다 빼고 강아지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강아지가 이런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고 이런 오해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제압하는 방법은 쓸 수 없어요. 강아지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영어로는 컨플릭터 그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등에 의한 공격성 이건 주로 어느 때 나타나냐면 보호자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무언가는 발톱 귀 청소 목욕 등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문제는 이 컨플릭터 그레이션 보호자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주로 나타나는 공격성은 왜 일어나냐 맥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원래 개들은 이런 걸 하던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과 살면서 하게 된 거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예민하고 특히 사회화 시기 때 보호자와 좀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싫다고 표현하는데 왜 자꾸 하는 거야. 이것도 오해죠. 필요한 건데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가장 많이 해야 될까요? 입마개 병원에서처럼 해야 되는 걸 얘네들이 이해 못해서 꼭 해야 되면 입마개를 하고 빠르게 끝내야 돼요. 입마개 교육할 때도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앞에서 망해요. 다음번에 이것만 봐도 도망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9대 1의 법칙 입마개 쓰고 9번 재미있게 놀고 한 번만 싫은 거 해라. 그리고 입마개 교육은 스스로 들어오기.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단 시간이 걸리죠. 강아지 기계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품 끼워 넣는다고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세나게에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거 피디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동물 프로그램들은 저희 세나게들도 마찬가지고 축구 하이라이트 필름과 같아요. 하루 만에 모든 게 편집을 잘 하면 사실 되게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한테 다 연락드리고 와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트레이닝 센터와 진료실에 와서 꾸준하게 치료거나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루 만에 좋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방송적으로도 맞지 않는 아이템들은 저는 이제 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 만에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면 사실 방송적으로는 그렇게 맞지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마개를 억지로 제압해서 하면 오히려 더 안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병원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안전하게 좀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억지로 하는 순간 바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길게 얘기했지만 제압을 통한 방법은 과정도 별로고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무는 게 싫어요. 무는 게 싫은데 저는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다이어트적이어서 가끔은 화도 내고 싶고 그렇게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하지만 내가 제압을 통해서 했을 때 얘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오히려 더 나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떠나서 걔를 사랑하고 제가 수의사고 트레이너고 이런 걸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이 목적 하나만 봤을 때 이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모든 편견과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이 있어요. 이 분들 중에서는 제가 되게 좋아하고 이분들의 책도 읽은 것들이 있는데 미국의 행동학으로 봤을 때 가장 저명하고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서열과 제압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영상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까지 쭉 봐주시고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 안녕. Most of the studies that have tried to pin that down and have tried to identify whether the animals actually spiteful or actually guilty have come up negative. Dogs who destroy when you're when you've left them alone they're not doing this out of spite. They're doing this because they're distressed. Your presence, entrance, arrival equaled punishment. And so that's why they say dogs get guilty looks when people come home. That's because you helped him create the wrong association. Acting out of spite is one of those things that goes with the dominance, you know, because it's all about you. It's not about the dog. How you approach behavior is an ethical stance. Look at, what's his name? The little tough guy. Caesar Milan. Yeah. I mean, for him it's all the fact that he's a little guy and he dominates. People just think they've got to force dogs to exert dominance over them. That's rubbish. That's rubbish.